요양보호사 기출 및 예상문제 1교시 35문항 2시간 이상 고강도 근력운동을 한다. 정답은 3.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해설. 옳은 설명. 폭염 시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지만 평소에는 야외활동을 충분히 한다. 가공식품은 가능한 한 제외한다.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어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게 단조로운 생활은 피한다. 일주일에 최소 2회 20분 이상 근력운동을 한다. 2번.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포가 노화한다. 2. 면역능력이 저하된다. 3. 잔존능력이 높아진다. 4. 회복능력이 떨어진다. 5. 노화가 비가 역적으로 진행된다. 정답은 3. 잔존능력이 높아진다. 해설. 나이가 들면 신체적 조직의 잔존능력이 저하되고 적응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3번. 요양보호사가 실직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은? 정답은 4. 고용보험.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원칙은?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독립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보호의 원칙. 4. 존엄의 원칙. 5. 자아실현의 원칙. 정답은? 5. 자아실현의 원칙. 해설. 국제연합이 1991년 유행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행원칙. 5가지 중 자아실현의 원칙에 해당한다. 5번.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다. 4.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5. 요양병원 간 병비는 수급자가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급되는 현금급여이다. 정답은?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다.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에 체류하는 제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6.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정답은? 4. 해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 심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7번. 메슬로의 5단계 욕구단계 이론에서 대상자를 가장 먼저 도와야 하는 욕구단계는? 1. 생리적 욕구 2. 안전의 욕구 3. 사랑과 소속의 욕구 4. 존경의 욕구 5. 자아실현의 욕구 8번.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오른 것은? 1. 대상자의 의견보다 요양보호사의 판단이 중요하다. 2. 대상자에게 친근함의 표시로 반말을 사용할 수 있다. 3. 대상자에게 신체적촉 등은 가급적 하지 않는다. 4. 방문일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연락하여 양해를 구한다. 5.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가 조언을 한다. 정답은? 4. 방문일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연락하여 양해를 구한다. 5. 해설 5. 옳은 설명 6.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되며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묻고 실행해야 한다. 대상자에게 유하오, 반말, 명령 등의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7. 신체 접촉 등은 너무 과장되지 않고 상황에 맞게 한다. 7.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섣불리 판단하고 조언하지 않아야 한다. 9. 요양보호사비스 제공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대상자가 변비가 있는 경우 관장을 실시한다. 2. 대상자를 비롯한 직계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 4.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서비스를 임의로 조장한다. 5.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대상자에게 서비스 동의서를 받는다. 정답은 3.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 해설, 옳은 설명, 흡인 비위관 사비, 관장, 도뇨욕창 관리, 두약, 경고약 및 외용약 제외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의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대상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 변경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대상자가 동의하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10번 요양보호사가 수행할 주요한 역할이 아닌 것은 1. 숙련된 수발자 2. 감시자 3. 정보 전달자 4. 말법과 상담자 5. 동기 유발자 정답은 2. 감시자 해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감시자가 아니라 관찰자 역할을 해야 하고 또한 옹호자 역할도 해야 한다. 11. 임종 대상자가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고 주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때 돕는 방법은 1. 큰 소리로 질문한다 2. 대상자를 의식하지 않고 가족과 말한다 3. 팔을 붙잡아 흔들어 깨운다 4. 움직이지 못하게 몸을 억제한다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임을 밝힌다 정답은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임을 밝힌다 해설 임종 대상자가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 혼돈하는 이유는 신증 대사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며 대상자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누구냐고 묻기보다는 내가 누구라고 밝혀주는 것이 좋다 12. 대상자의 행위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1. 음란한 농담하기 2. 뒤에서 껴안기 3. 음란한 내용의 편지 보내기 4. 성적 사실관계를 묻기 5. 옆에 앉으며 엉덩이 만지기 정답은 3. 음란한 내용의 편지 보내기 해설 1번과 4번은 언어적 성희롱 2번과 5번은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 13번 다음 사례에서 나타난 시설생활 노인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는 박씨 할아버지는 박씨 할아버지는 옆 병실에 김씨 할머니와 좋은 말버스로 지내고 있는데 시설에서 다 늙은 사람들이 무슨 여자친구 남자친구냐고 쑥떡거리는 바람에 김씨 할머니를 자주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졌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4.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5.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결정의 권리 정답은 5.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결정의 권리 해설 노인의 이성교제를 금기시하거나 흥밋거리로 다루지 않아야 하며 타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14.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에 따른 학대 피해 노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는 1.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3. 119 구급대원 4. 장애인시설 관련자 5. 경찰관 정답은 5. 경찰관 해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에 따른 학대 피해 노인 신고 의무자가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장애인시설 관련자 119 구급대원 제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등이다 15.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정답은 5.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바닥과 손가락이 자리다 16.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 서비스 중 대상자의 몸에 대한 자국과 핥힌 상처가 있고 대상자가 아들의 눈치를 보며 외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1.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한다 2. 남의 집일인이 모른척한다 3.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한다 4. 그 아들과 예비를 나눈다 5. 다른 가족에게 알린다 정답은 1.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한다 해설 요양보호사는 학대받는 노인을 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7.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옳게 착지어진 것은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물리치료 외출시 동행 2.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세면도움 목욕도움 3. 개인활동지원서비스 머리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4.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5. 시설환경관리서비스 이동도움 화장실 이용돕기 정답은 4.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해설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간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재위변경 이동도움 등 5.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최사 청소미 주변정돈 세탁 6.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6. 시설환경관리서비스 침구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18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가족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2. 요양보호사는 송별, 정신적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3. 요양보호사는 업무상 알게 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복지사가 요구할 경우 공개한다 4.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5.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와 수직적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답은 4.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해설 옳은 설명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송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요양보호사는 일방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함께하는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19번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시 시설장애 원칙에 따른다 2. 제공된 요양보호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3.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청한다 4.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이를 정확히 기록한다 5. 누군가에 의해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고하거나 신고한다 정답은 1.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시 시설장애 원칙에 따른다 해설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20번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 보호 중 다음 사례에서 정씨 할머니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오른 것은 정씨 할머니는 동의도 없이 요양보호사가 시설로 견학 온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 구경하고 사진을 찍는 상황을 보면서 무척화를 내셨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3.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4.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5.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정답은 2.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해설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그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며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입소 상담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관한 비밀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노출해서는 안 된다 21. 요양보호서비스 유형별 대처방안 중 옳지 않은 것은 1. 세면 자체를 거부할 때는 거부감 없는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 2. 식사를 거부할 때에는 환경에 변화를 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 3. 기저귀 교환을 거부할 때는 통증, 발진, 관절 상태 등을 관찰한다 4. 변비인 대상자가 관장을 해달라고 할 때 조심스럽게 관장을 실시한다 5. 누운 상태로 식사를 하려고 할 때는 질식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정답은 4. 변비인 대상자가 관장을 해달라고 할 때 조심스럽게 관장을 실시한다 해설 관장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님을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의료진과 선의한다 22.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과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상담,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은 정답은 3. 노인보호 전문기관 23.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로부터 감염될 수 있는 질환이 아닌 것은 1. 겨레 2. 노로바이러스 장염 3. 옴 4. 독감 5. 대상포진 정답은 5. 대상포진 해설 요양보호사는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력이 있는 물질에 접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성 감염 질환에 걸리기 쉽다 그 예로는 겨레, 노로바이러스 장염, 옴, 독감 인플루엔자, 머릿니로 인한 가려움 등이 있다 24.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 증상이 뚜렷하여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3. 경과가 짧고 재발이 드물며 합병증이 잘 생기지 않는다 4.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기 쉽다 5.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답은 4.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기 쉽다 해설 옳은 설명 노인성 질환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노인성 질환은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여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며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 25. 뇌졸중의 전구 증상이 아닌 것은 1.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하다 2. 말할 때 발음이 분명하지 않거나 말을 잘 못한다 3. 주위가 뱅뱅 도는 것처럼 어지럽다 4. 갑자기 벼락치듯 심한 두통이 온다 5. 무표정하고 몸통이 앞으로 굽혀진다 정답은 5. 무표정하고 몸통이 앞으로 굽혀진다 해설 5번은 파킨슨 질환의 주요 증상이다 26. 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상황은 1.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 2. 낮에 햇빛을 쐬며 운동을 한다 3. 최근 갑상샘 기능자증을 진단받았다 4. 경로당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식욕과 체중이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정답은 3. 최근 갑상샘 기능자증을 진단받았다 해설, 우울증 관련 요인, 치매 또는 유전적 요인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 질병, 수술 등의 신체적 원인 발견되지 않은 외경색 혹은 뇌혈관 질환 노화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감소 갑상샘, 부신피질, 뇌아 수체 등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변화 등 27번 다음 증상으로 알 수 있는 질환은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다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힘을 주어야 나온다 1. 전립선 비대증 2. 보갑성 요실금 3. 절박성 요실금 4. 방광염 5. 만성심부전증 정답은 1. 전립선 비대증 해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 비대된 전립선의 요도를 눌러 요도가 좁아짐으로써 소변 줄기가 가늘어진다 소변을 보고도 시원하지 않은 잔요감이 있다 소변을 눌 때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소변을 참기 힘들다 28번 대상자가 혼수상태일 경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은 1. 미각 2. 촉각 3. 후각 4. 청각 5. 시각 정답은 4. 청각 해설 대상자가 혼수상태일 경우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므로 평상시와 같다고 생각하면서 요양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29번 대상자를 만질 때 옳은 방법은 1. 대상자의 피부와 좁은 면적이 닿게 만져야 한다 2. 붙잡고 천천히 위에서부터 받쳐 힘을 주어 만진다 3. 손바닥 전체가 아니라 손끝을 이용해 접촉한다 4. 인지 자극을 위해서는 손 얼굴을 만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5. 대상자가 놀랄 수 있으므로 손가락으로 잡는다 정답은 4. 인지 자극을 위해서는 손 얼굴을 만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5. 해설 5. 옳은 방법 대상자의 피부를 넓게 잡으면 대상자의 피부에 가해지는 압력이 낮아져서 좋다 6. 붙잡지 않고 천천히 밑에서부터 받쳐 살짝 힘을 주는 것이 좋다 6. 손끝이 아니라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접촉한다 7. 손가락으로 잡으면 힘이 많이 들어가 억압하는 느낌이 있어 좋지 않다 30. 골절 예방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눈이 오는 날에는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간다 2.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지 않는다 3. 움직임이 둔한 옷은 피한다 4. 평소에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 5. 가볍고 따뜻한 옷을 입는다 정답은 1. 눈이 오는 날에는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간다 해설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나가게 될 경우에는 두꺼운 옷은 움직임이 둔해짐으로 피하고 가볍고 따뜻한 옷을 입는다 31. 편 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사 전에 밖에 나가는 것은 삼가야 한다 2.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와 턱을 든 자세로 식사를 하게 한다 3. 대상자가 사례가 들려 식사하기 어려울 경우 식사를 중단한다 4.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 질문도 하며 편하게 먹게 한다 5. 음식 소화를 위해 물이나 국은 음식을 먹은 후에 준다 정답은 3. 대상자가 사례가 들려 식사하기 어려울 경우 식사를 중단한다 5. 해설 5. 옳은 설명 식사 전에 몸을 움직이고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여 식욕을 돕게 한다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를 하게 한다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 음식을 삼키기 쉽게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한다 32. 노인 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1.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거짓이 출입을 통제한다 2.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한다 3. 일상생활에서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4.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지한다 5. 연락 투자라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정답은 2.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한다 해설 1번은 신체적 학대 3번은 경제적 학대 4번은 방임 5번은 유기에 해당한다 33번 요양보호 업무보고의 기본 원칙은 1.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보고한다 2.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요약하여 전달한다 3.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보고를 생략한다 4. 일주일 단위로 핵심 내용을 보고한다 5. 응급 상황 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후 보고한다 정답은 1.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보고한다 4. 해설 5. 옳은 설명 6. 보고실 생각이 들었다 6. 느꼈다 등의 표현은 피한다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서비스를 변경할 때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6. 요양보호사는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를 해야 한다 7. 상황이 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두보고를 먼저 한 후 서면 보고를 한다 34. 메라비언의 법칙을 기준으로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정답은 1. 몸짓과 표정, 목소리, 말의 내용, 해설 메라비언의 법칙은 심리학자인 엘버트 메라비언이 발표한 이론으로 상대방에 대한 인상이나 호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몸짓과 표정, 보드랭귀지, 목소리, 말의 내용 순으로 작용한다는 법칙이다 35. 요양보호기록의 종류 중 요양보호사가 기록할 수 있는 것은 1. 상태기록지 2. 사례회의록 3. 상담일지 4. 방문일지 5. 간호일지 정답은 1. 상태기록지 해설 요양보호기록 요양보호사 기록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3. 상태기록지 4. 사고보고서 4. 인수인계서 4. 타전문직 기록 상담일지 6. 구사정 5. 급여제공계획서 5.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5. 상태기록지 5. 사고보고서 6. 방문일지 7. 사례회의록 7. 인수인계서 7. 간호일지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